일단 이 힐포인트 과학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현장을 그대로 인강으로 찍고 하니까 OT를 여러분과 함께 현장과 함께 인강 가치인지 겸해서 짧게 드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긴 시간이 아니니까. 우선 이것의 컨셉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지금 오늘 하는 수업은 프리법을, 프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프리도 하지만 이게 컨셉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와 당위성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보란 말이야. 집에서 공부할 때 또 우리는 스터디 카페라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한단 말이야. 풀었어.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뿌듯했어요. 그런데 실전 가면 좌절 속으로 빠지는 이유가 이상하게 혼자 공부했을 때는 잘 됐는데 그 실전장에 누런 시험지원 받아들면 상황이 바뀌어든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편하게 풀 때는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멘탈도 잡히는 상태에서 그래 이거 다음에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일종의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풀이 순서를 어느 정도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걸 가는 거야. 이게 나오면 이게 가는 거야. 라고 갖고 있다가 그 멘탈 흔들리는 그런 장소 가서는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거죠.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이거 다음에 이거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나왔다면 어떤 설정이 나와야 해라는 걸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미리 갖고 있어야 그 다음 설정 읽었을 때 자신이 예측을 했으니까 그대로 갖다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그 설정 간의 근거와 당위성이에요. 이 근거와 당위성을 하나 문항마다 얘기를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봤던 그 9평의 20번 문항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겠지만 이 문제 설정에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이 문제에서 B, C 구간과 A, D 구간의 평균 속이 똑같다고 나왔고 그 다음 여기 A, B하고 C, D하고 경과시와 똑같다는 두 가지 설정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본 지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확 들어올 거야 지금 이 문항이. 설정도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이 문항은 B, C와 A, D의 평균 속 같다는 말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안 줘도 돼요. 왜? 이 시간이 똑같다고 줬기 때문에. 혹은 이 시간이 같다는 말을 안 줘도 돼요. 대신 B, C와 A, D의 평균 속 같다는 것만 주면 됩니다. 즉 두 설정 중에 하나만 줘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균 속은 가장 중요한 의미. 작년 수능의 20번도 담내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 했었죠. 평균 속은 중간 시각의 뭐라고요? 순간 속이라 했었죠. 그리고 그 전음과 그 이후의 속도 변화랑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게 가스도 정의인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설정 중에 하나만 줘도 돼요. 그런데 이 문항에서 왜 두 개 다 줬나요? 실수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루트를 밟도록 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 간의 근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근거와 당위성을 우리가 좀 더 남은 기간에 좀 현명하게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의 구성을 좀 얘기를 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뭔지 알죠 이거. 그리고 이게 6평, 9평인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공부하실 때 보통 평가 문제만 중요시하는데 아니죠. 학평. 이것도 결코 무시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3년 동안에는 학평의 숨결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걸 전주 비빔밥 뽑듯이 해놓고 주제별로 다뤄놓은 겁니다. 이때 주제별 유형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보기 유형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설정의 유형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보이는데 지금 이 문항과 이 문항은 전혀 다른 문항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품고 있어요. 사용하는 도구는 같기 때문이다. 이거 자체가. 근데 특히 이제 수특소화는 직접 쓰지 못하고 대신 쌤이 이제 그 설정을 끄집어다가 필요한 문항으로 만들어서 자작으로 가는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처음 봤을 겁니다. 이거는 물리학2의 기출문제예요. 교재에 써있지만. 그런데 아주 훌륭한 물리학원 문제야. 그래서 어떤 수특의 설정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나 뭔가 찾아내거나 하는데 물리학2에 좋은 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수특소화에서 얘기한 설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겉보기 유형이 아니에요. 겉보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전과도 겉모습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올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더더욱 이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처음이신 분은 잘 새겨들어봐요.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추리 기추를 부른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 누가 한 말이지? 그렇죠. 세인트잼스. 기추리 기추를 불러요. 다들 그걸 인정합니다. 중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 우리가 구멍 하나 파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시중의 책자들이나 모든 강의나 샘도 그렇지만 기출 책자도 그렇고요. 작년 것까지만 책이 엮어져 있죠. 그러니까 작년 것까지 기출 수능은 많이 봐요. 수능도 그렇고 평가원도 그렇고 학평도 그렇고 그런데 정작 올해 치루어진 이 기출은 많이 관심을 많이 못 가져요. 왜? 책으로 엮어졌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프린트보다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묶여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데 올해 아마 나온 기출에 대한 책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없을 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올해 수능을 치르면서 올해 치루어지는 학무평을 많이 안 보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우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올해 바로 6평, 9평, 학평 이 문제들을 끄집어다가 이렇게 뭔가 시리즈로 또 주제 유형별로 준비를 쭉 해놨고요. 그다음에 범위는 우리 주요 주제를 쭉 얘기한다면 이거죠. 일단 등가스도 운동이 있죠. 그다음에 운동법칙이 있어요. 특히 기회, 역학기 뭐 있잖아. 맨날 실 끊는다 어쩐다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실만 끊는 게 아닙니다. 기회의 변화일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충돌 파트가 있죠. 운동화 보존 그런데 이번 특강에서 이건 좀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좀 다분이 원시적이죠. 운동화 보존과 산수가 좀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역학제러지가 있어요. 이걸 두 개로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는 맨날 20번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거 어쩌면 좀 짜증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빗면에 통합설정 유형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다뤄놨고 또 하나의 유형은 탄성포트에너지 집중 그런데 여기서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좀 저도 구체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탄성포트에너지 집중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연직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거의 없어요. 한 평이나 모평이나. 그래서 이거 비중을 좀 줄이긴 줄였어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할 만큼 중요한 것들은 유형 잡아서 준비를 해야죠. 올해 안 나왔다고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이제 연력학 이것도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명료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생략하는 이 부분들은 인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모아서 이걸 한번 다시 개강을 새로운 강의를 할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력학 다음에 특상 나오죠. 자 올해 정말 제대로 준비하신 분은 특상 그럼 어떤 책 하나 떠올라야 돼요. 수트. 수트계에서 한 다섯 여섯 문제가 여러분 좀 괴롭힌 문제가 있었죠. 그놈의 시계바늘. 집에 시계만 봐도 좀 기분이 나쁜. 이 특상에 시계바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용어 한번 지금 쓰고 이제 끝날 때까지 특상 있다 하겠지만 안 쓰겠습니다. 시계의 동기화라는 주제예요. 그러나 시계의 동기화라는 건 여러분 교과서에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수트계에 있는 문항도 그런 동기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0점 맞췄다 이런 뜻인데 왜 여기에 난점 보이는 거냐. 오늘 이 수트계에 있는 다섯 여섯 문항을 단 하나의 여러분들의 경각심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만난 거예요. 뭐냐면 이거야. 시각과 시간의 차이에요. 시계바늘 눈금이 시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꺼놨더니 이제 혼동이 막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핵심은 이거였단 말이야.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상대주 옮지는 시계름은 더디르고 거기에 비해 나의 시계는 빠르게 합니다. 얘기하잖아. 이거는 시간이라는 양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을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이 수트계 책에서 이게 이제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혼동을 겪는 건데 이거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봐요. 시계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바늘이 T를 가리켰어. T를 가리켰어. 그러면 이 T라는 거는 시각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각이죠. 시각의 뜻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서 어느 한 시점을 딱 꼬집어서 하는 얘기잖아. 그리고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줄임말로 몰아가는 거야. 그걸 시간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시각을 얘기한 거야. 이걸 가리켰다 그랬으면. 그런데 이 바늘이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작동을 시작하는 게 어디든 좋은데 뭐 여기 0점이었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0점부터 0초부터 T초까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흐름의 양이 지금 얼마예요? T죠. 그럼 이거는 시간이에요? 시각이에요? 시간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시각과 시간이 똑같잖아요. 왜? 0부터 출발해서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교과의 내용들은 전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 이 양이 어떻다? 이게 크다? 작다?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의 양의 T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T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에 시각 자체는 어때? 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시간의 양은 어떤 거야? 흐름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극복을 하시고 겁먹지 마세요. 알겠죠? 겁먹을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생각은 뭐냐면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시계빨리 눈금 안 나오면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겁먹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따가 이걸 해소할 건데 스투계에 있는 문항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문항들의 혼동스러웠던 부분을 딱 담아서 하나의 문항으로 이따 마지막에 볼 거예요. 특산 끝부분에 이제 문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 또 주요 주제가 된 게 전기력이죠. 이것은 경향이 있어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전기력은 오늘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장인 중척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가 이것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략한 건 뭐냐면 충돌, 다분히 산수적이죠. 그다음에 연력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중첩자기장 이것도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하죠. 숫자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이건 문제풀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모도 보고 하니까 일단 이건 생략하고 나머지는 좀 뼈대를 잡을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바로 나머지 얘기들은 수업 진행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이 교재가 두 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문항편만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제를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해설입니다. 해설이면서 필기인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이제 필기본능이 생기잖아. 적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또 뒤에다 해설지 따로 만들어서, 텍스트 만들어서, 이제 텍스트 해설지 보면서 또 집에서 새로운 비문학 독해지문을 하잖아. 그래서 아예 판서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니까 수업 들을 때는 받았으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등록과 수업 이후에서만 얘기할게요. 우선 수업 중에는 오늘 3시간 만나서 할 중에는 일단 거기에 있는 해설편을 펴놓고 하는 거예요. 딱 가운데 나눠지고 뒷부분이야. 이 해설편을 펴놓고 여러분들은 절대 필기하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또 설명 놓쳐버리니까. 해설편을 펴놓고 체크만 하세요. 아, 이 부분 이거 중요. 별표. 그 다음에 아, 이 부분 내가 이제 중요하다. 이 생각이 필요한 거야. 이런 걸 체크해가면서 체크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라는 것만 이따 몇 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수업 후죠. 수업 후에는 문제편을 펴놓고 수업 중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비어있는 문제를 똑같은 사고의 행동 영역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사고 행동 영역이 있어 보이지만 같은 뇌작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플이지 베스트. 짧게 가야지. 그리고 얘기할게요. 길게 푸는 건 죄악이고요. 눈팅하는 건 범죄입니다. 아주 최소로 써놓고 짧게 짧게 가야 시간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문제편을 똑같은 방식으로 뭐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 흐름과 같은 방식으로 가야지 실전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해요. 이 이후 이제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들 소장하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수트 수학 이 책들을 펴놓고 이제 이게 모든 표본을 모아놓은 거니까 여기서 진행했던 사고대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진행해 보세요. 대부분 이거를 문제집 하나 푸는 걸로 끝내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였나? 내가 이따 적어 놓고 있다 얘기할게요. 이거 수환책 이거다. 이거 수환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못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수환책에는 그 문제를 기억해서 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이제 기억한다는 거죠. 풀이를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어 가는 대로 이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그런데 저는 왜 이게 나왔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 저도 이 당시에는 바로 직후에는 몰랐어요. 그냥 항대로 푸는 겁니다. 속으로 내가 물리니까 잘 풀게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자 이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연계가 됐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모든 기출문제는 이렇게 되잖아.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특수환을 집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특수환을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올해 수능이 출제되죠. 그러니까 기출이 기출을 부를 수밖에 없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륙구로서 그 이슈를 준비한다는 게 올해의 기출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받는다는 얘기고 이 수특수환 스스로 이런 식으로 힐프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스스로 사고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짧게 짧게.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다른 문제집 볼 그럴 것도 아니야. 더더군요. 올해 이거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어느 해보다도.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항들을 짧게 가는 그런 스스로의 도모를 해나가라. 그게 이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된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얘기할게. 올해 6평과 9평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상황과 제가 지금 건네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6평이든 9평이든 공통점 음 어서와라 공통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얘기하는 거다. 6평에 이건 조금 시간이 돼서 그 아픔이 좀 사라졌을 텐데 5번 그리고 6번 자 6평의 20문항은 이 5번과 6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9평도 공통점이 있어요. 9평은 여기에 8번 2페이지에 여기에 9번 그래서 이 8번과 9번이 물론 사람하나 다르겠지만 20문항을 지배합니다. 왜? 이러한 역학문항이 1, 2페이지에 존재한다는 상황은 이거를 짧게 짧게 푼다면 20문항에 대한 시간경이 이루어져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해버리면 그날은 작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정도 무슨 시간 낭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억나는 게 최근에 9번의 위치에 있었던 것일 거야. 이따 볼 거예요. M, E, M인가 뭐 이렇게 물체 2개 포개져 있는 거 힘의 평형 M, G 빼기 F, E, C, O, M 이직거래하는 순간 그날은 작살이에요. 식 한 줄도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에겐 뇌가 있으니까 외쳐요. I have a 뇌 뇌가 있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쓰는 순간에 이건 시간 낭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갖다 놓은 거 특히나 6평의 5번은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그 일체 운동 원반의 모션이었잖아. 그 상황에서 가하나 무슨 관계예요? 상관관계로 이게 얼마 변했을까 이게 얼마 변했다라고 끝나고 가는 건데 이걸 거기다가 수학시간 수학시험지도 아닌데 연립방제 쓰고 앉아있으니 1평의 시간 낭비가 시작된 거죠.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 20번에 있어요. 20번 문항이 이게 가히 소위 얘기하는 살인자 문제가 아니에요. 함부로 킬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게 살인자 송곳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왜? 예전하고 형태가 달라. 예전에는 1, 2, 3페이지 있으면 앞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3페이지에 끝문항 같은 게 조금 걸림도를 만들어 놓고 13번, 14번 좀 만들어 놓고 역학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 여기 이제 그 살인자 송곳 문제가 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이 위치가 좀 송곳 문제가 있다 보니까 19번 위치가 비교적 사고 영역으로 가는 그런 파트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올해의 패턴은 뭐냐면 바로 20번이 축구에도 왜 가짜 10번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짜 20번이야. 가짜 20번이라면 뭐냐면 난이도는 있지만 이게 그닥 어려운 고난도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어느 정도 난이도 갖춘 상태는 있지만 금방 풀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항상 배치하느냐 자 그런 송곳 문제 만들어서 변별로 갖추지 마라. 이랬으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구평회에서 대단한 유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결국 딱 예상은 뭐냐면 타임어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변별로 갖추겠다라는 거야. 끝까지 제대로 밟아서 가는 사람들은 변별이 되는 그래서 우위를 차지하는 거고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시면 끝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풀 거 다 그러면 안 돼. 어차피 못 풀 거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짧게 짧게 가는 반드시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게 올해 수능에서도 그대로 비롯될 것이다.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력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특상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가서 등가속도운동 운동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게 사실 한 2회차로 특강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모욕의사도 치료로 해야 되니까 두 번 할 수는 없고 1회차로 특강하지만 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역학에너지 파트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거 이것은 제가 인터넷 강의는 보강으로 따로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밴드방의 보강을 연휴 동안 찍어서 올릴 겁니다. 며칠 내로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왜냐하면 쫙 갈 수는 있는데 나 혼자 달려갈 것 같은 느낌이 할 거 많으니까 그래서 하드래도 좀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짧고 굵게 하는 게 오늘 목표라고요. 그겁니다. 역할은 나중에 이제 따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거기 교재 우리 후반부 해설편을 핍니다. 해설편에서 어디 피시냐면 전기력 파트부터 핍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24페이지